마지막 레퍼 돌아올 겠도! 자 라스트 파이다시 2번 제발 아 여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해 제발 좋아좋아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아 이나즈맥스 어 왜이러냐 이렇게 저주받은 계정이 있다고? 이거 이나즈맥스 미쳤을건데 아마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잘 생각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올려놔야돼요 왜냐면 15패널아머지를 조금 넘기고 싶거든 정의 플러스 이게 안뜬다고? 그래 이게 안뜨는거야 어 이제 여기서 자 실버팽 할아버지를 에픽으로 간다 그래도 난 실버팽 할아버지를 믿어 그래도 내가 봤을때 초능력하고 격투 덱으로 가야된대 자 이나즈맥스 태웁니다 이나즈맥스 이 슬랩바 이거 태웁니다 자 실버팽 에픽 갑니다 필요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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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가로우 가신 케니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